지아 하오를 퍼포먼스 1등 참가자로 뽑은 이유 지아 하오 형 뽑았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지아 하오 형, 하오 형 저도 지아 하오 형 뽑았습니다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아, 진짜 댄서구나 압도되는 그런 춤선이 너무 좋아서 기본기 하는 것만 봐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애들이랑 너무 완벽하시다고 생각해서 하오 형을 선택했고 너무 영광이에요 노력 인정받았어요, 그런 느낌 기분 저희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단 춤을 한번 볼까요? 바로 파이팅! 하오 형 오, 착해 Let's go, let's go 기대된다 하오 형 Hello, let's go 좋으세요 하아 오오 Yeah, super 너무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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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 오! 오! 진짜 말이 안 된다. 더 보고 싶다, 더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수준급의 안무예요, 지금. 수준급의. 그러니까 잘 쳐보이기 어려운 춤인데, 춤 굉장히 잘 추는 것 같아요. 형들 얘기하는 고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춤을 봤을 때. 디테일. 오! 인정이야. 맞지, 맞지. 아, 너무 잘했다. 프라이데이. 네. 네.